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터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답답하고 일이 잘 안풀릴 때 누군가의 도움이나 가르침으로 인해 일이 확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옆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딱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죠. 소울님들에게 어떤 귀인이 인생 최고의 귀인일까요? 이번 영상은 내 인생의 최고의 귀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나 도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이 첫 번째 뽑은 카드들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은 어떤 유형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어린아이가 이 카드는 소꿉놀이하고 있는 카드고 그리고 또 이 카드는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린아이가 소꿉놀이한다는 것은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은 어떤 유형의 귀인이냐면 우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거를 해주긴 해줘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컵은 의미하는 것이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감정. 그리고 꽃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돈이 아니고 꽃이에요. 그리고 컵에 담긴 꽃. 그러니까 정말 진심 어린 어떤 마음의 선물이나 대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께서는 정말 좀 인간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순수하게 나에게도 어떤 베풀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또 그거를 받아서 내가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순수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인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귀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좀 그런 차가운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질렸거나 이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카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있을 정말 최고의 귀인은 어떤 귀인은인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볼게요. 네, 아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데 우선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는 이동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귀인은 아마 나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줄 사람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정말 해외의 외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거기서 발전이 없을 때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아무래도 이 카드는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금 범위를 좁힌다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든지 그럴 때 내 인생 최고의 귀인이 와서 나를 그렇게 이동시켜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이 외로울 수 있다. 론리니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가 외롭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궁지에 몰렸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시기가 한 번씩 옵니다. 고립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의 유형이 정말 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러고 그냥 속마음 다 터놓을 수 있는 정말 순수한 인간관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랬냐면 아마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그 다음에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귀인이더라도 내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런 나만의 어떤 고립된 에너지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롭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계속 앉아 있으면 귀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담길이 있잖아요. 이 돌담길을 이제 밟고 나가야 되는데요. 과거는 과거고요. 지금 현재 나에게 올 귀인 자체가 나를 정말 좀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켜 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일적으로도 내가 좀 더 범위가 확장되거나 발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거나 너무 경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그 다음에 첫 번째 중 두 번째로 선택하신 분 이거는 협력 카드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귀인에 어울리는 카드인데요. 귀인이다 싶으면 협력하라는 거죠. 이렇게 어깨동물을 갖고 이렇게 딱 함께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금전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우정, 우정을 통해서 아마 그 귀인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우정이라고 해서 꼭 동감만 우정이 아니고요. 나보다 30살, 20살이 많은 사람도 나랑 우정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20, 30살이 어린 사람도 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에게 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친구관계 그 다음에 형님이든 누나든 언니든 동생이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마 귀인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인감미 없이 가지 말고 인감미 있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귀인을 만났을 때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2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키워드 대화를 뜻해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선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컵을 교환하고 있는 게 균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대화를 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카드가 계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 나를 계약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업을 하거나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어떤 거를 이렇게 계약할 수 있게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는 게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조금 더 많이 범위를 높이냐면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겐 좀 필요한 귀인이 아닌가 현재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귀인이 지금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귀인 운이 있을지 내 인생 최고의 귀인 운은 어떤 운인지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저울을 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투자예요. 투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손 벌리고 있는 건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투자할 텐데 거의 기울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정말 자기한테 값어치가 없거나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귀인의 유형이 필요하냐고 그랬냐면 나를 계약을 연결해주거나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나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이 카드예요. 내가 먹고 살 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귀인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귀인의 에너지와 내 인생 최고에 다가올 귀인운이 같아요. 아주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아마 귀인에 의해서 일자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조금 더 잘 된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귀인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카드를 통해서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하셨죠? 두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게 이제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적으로 정말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카드인데요. 오히려 이 카드가 조언점에 나왔다는 건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물론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 정도면 검증이 됐다.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도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너무 신중하게 가지 말라는 게 오히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까다롭게 검증하려고 그러고 너무 의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귀인이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제안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너무 까탈스럽게 딱 거절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까다롭게 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사람을 믿어서 진행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검증이 끝나면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검증하려고 하다 보면 일의 진행 속도가 아마 느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것도 비슷하네요. 지금 보시면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이 사람은 혼자서 조용히 산속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혼자서 누워 있어요.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손 모으고 침대 위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귀인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으면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좋은 애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어디 회사랑 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만히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화라고 그랬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아서 귀인이 올 건데 너무 내가 그냥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있으면 귀인이 오기야 오겠죠. 내 인생 최고의 기운이 귀인이 나한테 투자를 하거나 소개 지켜줄 사람이니까 근데 늦게 온다는 겁니다. 이왕 귀인이 올 거 좀 빨리 와서 나도 좀 빨리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내가 마음속으로만 나의 소망이나 계획을 품지 말고 그걸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귀인 운이 조금 더 빨리 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은 어떤 유형의 귀인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볼게요. 가족 카드가 나왔고 결혼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과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결혼할 사람 좋은 결혼할 배우자를 지금 현재 귀인으로 원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을 이미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결혼되는 생각이 없으시면 정말 가족처럼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정말 든든하게 내가 배신 안 당하고 정말 가족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직 미혼이고 결혼해야 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좋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 같은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내가 필요한 귀인의 유형이고요. 한번 그럼 정말로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지 어떤 귀인이 내 인생 최고의 귀인인지 한번 추가 카드로 뽑아볼게요. 내 인생 최고의 귀인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네요. 지금 보시면 동전이 9개가 있잖아요. 타로에서 10이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이너에서 마지막 카드인데 동전이 그 직전인 9번까지 왔다. 이 정도면 풍요로운 겁니다. 나에게 다가올 귀인은 어떤 귀인이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귀인은 정말로 내가 돈 벌게 해주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귀인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알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렇다는 거는 아까 내가 필요한 귀인의 에너지가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만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귀인 에너지가 결혼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고의 귀인을 만날 텐데 내 인생 최고의 귀인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동전을 9개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미혼이신 분이 결혼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배우자가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라면 아마 내가 사업을 같이 하거나 파트너십으로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귀인은 나를 정말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금전운을 혹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귀인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그러려면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하셨죠? 세 번째 중 첫 번째로 선택하신 분 또 패밀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보는 동안 소름이 들었어요. 이 카드가 가족 카드, 결혼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패밀리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나는 그럼 가족과 잘 지내라.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좋은 운이 있고 가족이 나의 최고의 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결혼을 한다면 아직 미혼이신데 결혼을 한다면 아마 그 결혼을 해서 지금 보시는 분이 여성분이라면 남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나의 귀인 인생 최고의 귀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귀인을 통해서 정말 한순간에 돈 짧게 크게 벌고 그 귀인과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가족처럼 오래 가는 인생 최고의 귀인이 있는데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아마 오래 가는 가족 같은 인생 최고의 귀인을 만들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족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Responsibility, 책임감인데요. 내가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꽤 되는 거예요. 보시면 남을 열 개나 끌어안고 있는데 나는 살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책임감이 많이 무거웠는데 아마 귀인을 만남으로써 이 책임감이 많이 덜어지고 좀 더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이야기도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카드인데요. 아 나무를 움켜잡고 있는 Ace of Wands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귀인이 필요하냐면 오랫동안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귀인이고 좋은 귀인이지만 뭔가 지금 나와 일을 빨리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자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파트너나 직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딱 나랑 합의 잘 맞는 직원이나 파트너를 만나는 게 나에게는 필요한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을 으쌰으쌰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귀인이 나한테 필요한데요. 사랑보다는 이건 아무래도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일을 뜻하거든요. 사랑보다는 일적으로 좀 최고의 귀인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인생 최고의 귀인은 어떤 귀인일까요? 와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또 에이스 완즈 큰 나무를 움켜잡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요. 인생이 두 개의 챕터로 나뉜다면 이 귀인을, 내 인생 최고의 귀인을 만난 전과 후로 나뉠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이 심판 카드와 에이스 완즈 카드의 조합이 엄청 세거든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180도 달락이 지금 나를 강하게 후원해 주거나 강한 가르침,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날 거다. 그때 주저하시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귀인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 카드가 나오면.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무를 움켜잡듯이 꽉! 그 사람의 제안이든 아니면 그 사람과의 친분이든 그거를 바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네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 카드가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인데요. 한번 볼게요. 아, 그리드. 욕심 카드인데요. 탐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칼을 다섯 개를 잡고 두 개를 못 잡아서 미련이 남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에 있는 것과의 맥락을 봤을 때 나에게 정말 최고의 귀인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됩니다. 칼 두 개까지 나머지 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탐욕을 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는 탐욕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열심히 하려거나 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따른 자기의 보상을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지금 워낙 내 인생 최고의 귀인 운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일을 만들어가고 끌어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욕심을 내라. 귀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조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역경, 고난인데요. 힘들어 보이죠? 춥고. 아마 지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혹은 마음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외롭고 지금이 정말 나의 역경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말 대박 귀인이 들어오면서 이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혹시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힘듦 이런 키워드로 내가 둘러싸여져 있다면 조금만 버티세요. 정말 이런 귀인 나타나면 이거 날려버린 거, 삶을 180도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 귀인은 나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일다운 일을 하게끔 해주는 귀인을 나는 만날 거야. 그리고 그런 귀인 운이 있어. 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귀인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나의 어떤 상황이나 단계를 의미해요. 소년의 동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분야에서 내가 종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일을 시작하게 된 초년생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근본이 없진 않지만 아직은 내가 큰 물이 아니라 좀 작은 물에서 놀고 있고 높은 직급이 아니라 낮은 직급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직급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갈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페이지는 최소한 퀸, 여왕이나 킹 정도가 나오면 그걸 보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으로 성장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과연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인생 최고의 귀인은 어떤 귀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 최고의 귀인은 나를 성장시켜줄 사람이네요. 내가 이런 페이지의 펜타클이고 페이지의 컵인데 이런 나를 정말 성장시켜주고 잘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귀인운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많이 좀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돈도 만약에 번다면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욕심이나 아니면 야망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귀인을 만날 때 조금 더 빠를 거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귀인은 그렇게 나를 끌어줄 사람이다. 나를 어떤 분야에서 내가 지금 초년생인데 나를 업그레이드로 쭉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한번 귀인으로 잘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추가 카드로 한번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뽑아볼게요. 이게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조언점입니다. 더 캔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희생을 의미해요. 보시면 이 촛불이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어두운 반 아니면 어두움을 이 촛불이 환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정말 이렇게 촛불처럼 환하게 밝게 해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귀인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좀 역경의 순간, 힘든 순간에 그런 귀인이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만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한다든지 쉽게 도망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만 견디시면 나를 정말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귀인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컴퓨티션, 경쟁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역으로, 역 카드로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경쟁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나를 정말 높이 끌어줄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선배나 아니면 더 많이 지식이 풍부한 교수나 아니면 사장 이렇게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 어떤 분야든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 높은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커야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년이랑 소년이랑 같이 마주쳐봐야 어차피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황제나 교황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괜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말고 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높은 단계에 있는, 나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아마 성장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 이야기도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소울인들, 귀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많이 베풀수록 나에게 더 좋은 귀인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인생 최고의 귀인을 만나실 거고요. 저도 기도하도록 할게요.